우리 시테스토라노 성경교실 여호수와 완전정복, 우리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갈레베 신앙 언어를 통해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 그 말을 배울 때 글씨 배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잘 모방해 주니까 그거 배워서 어떡합니까? 엄마, 아빠 할 때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천재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강을 오늘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갈레베 신앙 언어를 한번 모방했으면 좋겠어요. 해아래 새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갈레베 신앙 언어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꾸 모방하다 보면 나도 어느샌가 뭐가 돼 있을까? 갈레베. 갈레베 돼 있겠죠.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어떤 영적인 승리감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레베 세 가지 언어 기억나시나요? 네. 조금 자신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갈레베 세 가지 언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오늘도 강건하십시다. 두 번째. 지금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미래는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갈레베 이야기예요. 갈레베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오늘도 강건합시다. 또 지금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미래는 이루어진다.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자, 우리 병임자매가 한번 모방해 보십시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강건합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힘이 있잖아. 여성이지만 힘이 있잖아요. 자, 우리 경미자매 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작! 지금 주소서! 안 주겠는데? 좀 약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요. 간절함이 있어요. 지금 주소서 할 때.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요,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미래는 이루어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뭐냐 하면 이거 자꾸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또 갈렙이 되어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모방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성도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성도와 자녀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하나 주셨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방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방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특하게 생각해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 말대로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여호수와 완전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갈렙에 대한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갈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의 명언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2강을 요약했는데요. 저는요. 이 두 가지 멘트, 이 멘트가 정말 갈렙을 향한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갈렙 같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던 것 두 가지 함께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뭐하라고요? 기대하라. 갈렙이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기대로만 끝난 것 아니죠? 시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도 합니까? 그것을 쟁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3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강은요.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5장부터 20장까지 총 6장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장수는 많지만 사실 내용은요.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5장부터 19장까지는요. 본격적으로 9지파 반에 대해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지파 반 혹시 이해되시나요? 9지파 반? 10지파 반은 알겠는데 9지파 반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9지파. 9지파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9지파 반이라고. 참 이상하네. 왜 목사님이 12지파라고 해야 맞는데 왜 9지파 반이라고 할까? 그 뭐냐 하면 보세요. 이미 요단강의 동쪽에 이미 러벤 갓 문화세 반지파에게 두 지파 반을 먼저 정착을 시켰죠. 그리고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또 두 지파 반을 정착을 시킵니다. 남은 지파가 7지파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은 7지파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8장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 17장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무라세 반지파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장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7지파가 남았는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찾습니다. 여호수화 1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병임 자매부터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요호수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호화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요호화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위사람은 너희 중에 붕기지 없나니 요호화의 제사장 직군이 그들의 기업이 되미며 각과 문화세와 문화세 반지파는 요단한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요호화의 종고세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냐 하더라. 아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체했어요. 맞아요. 몇 지파가? 7지파가. 7지파가. 지금 두 지파 반 이미 배분했습니다. 서쪽의 두 지파 반 이미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뭐예요? 땅을 배분하는 데 어떡합니까? 배분받지 않고 자꾸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 이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또 다른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이 13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문제에는.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해답이 있다.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진짜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는 뭐예요? 풀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빨리 땅을 배분받아서 어떡합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지체, 지체하고 어떡합니까? 멈칫하고 어떡합니까? 자꾸 정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분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호수하 18장 3절 우리 화면 보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호수하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이르네. 너희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보세요. 요호수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곱 지파를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요호수하 말에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지금 지체하고 있다.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일곱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다는 말을 제가 오늘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꾸물거리다. 꾸물거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꾸물거리지 마. 애들이 뭐 이렇게 어디 가야 되는데 자꾸 꾸물거리면 어떡합니까? 막 부모님들이 혼내잖아요. 꾸물거리지 마.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꾸물거리고 나태해지고 게으름을 피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이 18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확실한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딱 제가 결정 내려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물거렸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웠을까? 저는요, 두 가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요, 불평함이 있어요, 불평함. 불평함은 어떡합니까? 꾸물거려. 그렇죠? 야, 너 심부름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평함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신발 굉장히 오래 신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 신어. 막 그냥 갑자기 옷 입고 한다고. 옛날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시켜보세요. 뭐 부모님이 치킨 시켰으니까 받아와, 그러면 어떡합니까? 정말 재밌게 갔다 와서. 그렇죠? 딱 달려와서 다 오는 데다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내가 왜 가야 돼? 내가 왜. 그럼 막 그냥 이게 꾸물거리잖아요. 벌써 그게 뭐예요? 딱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님도 다 알잖아요. 하기 싫구나. 하기 싫구나. 불평하고 있구나. 불평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일곱 지파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뭐예요?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성경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병임 자매가 여호수아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 나이까 하니. 이게 뭐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소아 어르신. 우리 큰 민족인데. 너무 조금 좋다. 아이고. 이 한 분깃 내게 주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벌써 어떡합니까? 불평. 마음의 불평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면요. 안 움직여요. 그렇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벌써 딱 그 속에 간파하고 있는. 아, 제 마음 속에 불평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 받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의 봉사에 대해서 불평이 있어 보세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누가 하겠지. 나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으셨겠지. 아니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자손이요. 어떻게 우리는 큰 민족인데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이 했잖아요. 또 다른 불평이 있어요. 여우수화 17장 16절인데, 우리 경미 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족 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게 뭐예요? 불평이잖아요. 우리 이것밖에 안 줍니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불평은 두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철병거는 강력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핑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막 그냥 가기도 싫은데, 정탐을 해보니까 철병거까지 있네? 합력해서 실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으쌰으쌰해서 딱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불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넉넉하지도 않는데 세상에 거기 가보니까 철병거까지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요소와의 대답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드자 있잖아요. 이 리드자는요.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도 만나고 가정에서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네가 직분을 받고도 그렇게 불평해. 그러면요.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오늘 있잖아요. 문제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답이 있다.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답이 있다. 여러분, 이 요셉 자수님 불평하잖아요. 뭐 어르신 우리에게 뭐 이것밖에 안 줍니까? 능력하지 않아요. 철병거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지체할 때 요소와가 어떻게 합니까? 딱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태리가 요소와 17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작냐? 그러면 개척해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순간적으로 요셉 자수님은 어떡합니까? 순간 멘붕이 된 거예요. 작다고 불편했는데 요소와가 작냐? 개척해. 아, 아멘. 돈 넣은 거 좀 하네요. 너 작은 게 아니야. 네가 작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땅 굉장히 많아. 너 개척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는 줄 아세요? 철병거가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역량이야. 그렇죠? 불평하는 자녀들, 또 불평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친구들 보고 어떡합니까? 너는 왜 맨날 불평만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요소와의 이 해답을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떡합니까? 그럼 누가 개척해. 너 잘하잖아. 너 힘 있잖아. 개척해. 그러고 나도 어떡합니까? 철병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너 능히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요셉자순이. 좀 지체하고 여기서 좀 버팅기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요소와가 어떡합니까? 딱 신의 한 수를 딱 놓는 거예요. 개척해. 철병거 두려워하지 마. 너는 능히 쫓아낼 수 있어. 아멘. 힘을 딱 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체했냐면 첫 번째는 불평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니람이에요, 아니람. 무사 아닐주의 있잖아요. 뭐냐 하면 이게 이 아니람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지지 않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그건 어떻게 다 아세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딱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안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현실을 안주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7년 동안 정복 전쟁했고 이만 하면 됐고 저만 하면 됐고 고고고 하면 진짜 가야 되는데 고고고 하면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좋은 거야. 그렇죠? 아유, 애국 생활할 때도 힘들었고 전쟁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안주했다는 거예요. 7집화가 어떡합니까? 땅을 정복하지도 않고 정착하지도 않고 어떡합니까? 그냥 거기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승리는 아니람을 아니람을 극복하는 것이다. 진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 아니람은요. 저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변화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에는 보면 변화된 우리의 삶, 그냥 변화, 변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익숙한 거 더 좋아하죠. 변화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이런 아니람으로부터 극복하는 것. 아니람을 뛰어넘을 때 그게 진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지가 바로 적인데. 그렇죠? 깃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꽂아야죠. 꽂아야죠. 고지가 바로 적인데 어떡합니까? 바로 앞에서 어떡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네, 아니란 거예요. 그냥. 그냥 이만하면 됐지. 굳이 우리가 뒷대를 왜 꼽냐. 니네들이 꼽든지 말든지. 그냥 무사 안일주의에 딱 빠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우수아가 해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불평함의 해답도 제시해 주잖아요. 아니람의 해답도 여우수아가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우수아의 대답을 보세요. 18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우수아가 각 지파, 일곱 지파에게 몇 사람씩을 선정하라고요? 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그렇죠? 왜 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그럴까요? 완전 숫자? 완전 숫자? 완전 숫자는 7인데? 맞아요. 7이에요. 뭐냐 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이 여우수아가 있잖아요. 각 지파의 세 사람을 선택한 가장 이유는 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지체하고 있지. 그러나 이 세 명의 정탐구를 통해서 그들의 눈으로 그 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지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 명씩 택해라. 지체하지 말고 이제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것 너희들이 듣고 지체하지 말고 진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정탐꾼에 12명의 정탐꾼이 갈 때 여우수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신의 한 수가 뭐냐 하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거기는 뭐 키가 큰 족속이 있습니다. 뭐 거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뭐 메뚜기예요. 그러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잖아요. 갈 때마다 어떡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너도 메뚜기. 합력해서 메뚜기. 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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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우수아가 그 땅을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와서 어떡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맞아.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메뚜기, 메뚜기 하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왜요? 눈으로 보고 나니까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여우수아는요. 자기가 정탐꾼 갔을 때 그때 상황을 아마 회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 지체하니까, 자꾸 정복하지 않고 정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각 지파 3명씩 뽑아라. 그리고 그 땅 너희들 다녀와. 여러분, 이 여우수아가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응답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여러분,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뭐 지적질하고 때려도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진짜 내가 그 땅을 보고 오니까. 아빠, 엄마가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지만 아빠, 엄마는 지금 이 시대로 보고 왔잖니.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부분들을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씩 그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보게 해주니까 어떡합니까? 이 일곱 지파가 어떡합니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도 오늘 우리 패널들도 있지만은 우리, 여기 우리 방청객들, 우리 또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속에 불평함이 있어요. 우리 속에 안일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안일한 그 형제들,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요, 이 구약 말씀이지만 오늘 저는 신약에서 말씀을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병임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바울의 메시지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 지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왜 지체하느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의 인생의 나이도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주님 부르신 날 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면 불평할 게 없어요. 어떻게 안일하게 우리가 무사 안일주의로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로마스 12장 11절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스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산제사라는 말은 살아있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가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해답을 발견한 자에게 선물도 주신다. 해답을 발견한 자에게 선물도 주신다. 그러니까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해답을 발견한 자에게 선물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5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컨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막 지금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정복하고 정착하고 있는 그 찰라 아닙니까? 2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딱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20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곳을 도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자, 여호수와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세 분의 패널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와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여 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분배를 다 마칩니다. 이제 19장까지 분배를 다 마치거든요. 7지파들에게도 분배를 다 마쳐요.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포기하고 3명씩 지파 가운데 3명씩 불렀었다고 하면 다 포기하면서 어떡합니까? 다 이제 분배를 다 마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선물로 주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지역에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에 6개의 도피성을 주는 거예요. 이건요, 즉흥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예비하신. 맞아요. 예비하신 선물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너희들 되게 수고했다. 수고했으니까 내가 선물로 주지. 뭘 선물로 줄까?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정착하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도피성을 이미 줄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선물이에요. 즉흥적으로 줘도 괜찮지만 이미 예비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민숙이 35장이에요. 민숙이 35장 9절에서 11절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패널들과 우리 방청객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왁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자, 10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죠? 이거 미래잖아요. 미래. 벌써 민숙이 때 어떡합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의 선택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때는요. 형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어떡합니까? 정복하고 정착하기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 거기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정착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떡합니까? 관계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지중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생각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닥치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것까지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도피성을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과실치사자들의 보복을 보복의 악순환에서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지중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듯하합니까? 자꾸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잖아요. 보복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을 악순환으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면요. 과실치사자들을 근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모르고 했지만 어떡합니까? 모르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뻔뻔해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 몰랐는데요? 이거 주인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래도 감옥 갑니다. 주인이 있는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내버려 둬야죠. 내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냥 저 몰랐는데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것을.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약 공동체잖아. 기억나세요? 네. 은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런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상해서 어떡합니까? 여섯 개 지역에 도피성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감상한 게 뭐냐 하면 이 도피성이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들어가요.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다음에 어떡합니까? 거류민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도피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 열어놓으셨잖아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여수와 20장 9절입니다. 우리 경리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해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포함돼죠. 타국인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그류민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나하고 여러분 포함돼요, 안 돼요? 됩니다. 누구든지는 제외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보세요. 저는 오늘 이 구약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구약에서만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어디로? 신약으로 다시금 점검받는 거예요. 신약에 도피성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진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야, 기가 막힌 내용이다. 기가 막힌 내용이다.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6개의 도피성이 들어가면 생명을 보장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어떡합니까? 신약 시대로 건너와서 어떡합니까? 저는 신약의 도피성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요소화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발견하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 결국 신약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시의 발전. 구약의 개시가 어떡합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자꾸 발전이 되어서 결국 예수님으로 발전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끼워 맞추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진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로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감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완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피성 기쁨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기쁨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늘도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방청객들 또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요소와 완전 정복을 우리 시청하고 있는 우리 국내외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방송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진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예수님 오늘 이 강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그게 기쁨이 되어질 때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떡합니까?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는요, 요소와 완전 정복은 계속 우리가 모션을 통해서 정복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모션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소와 두 가지 명령, 붉은 줄, 은안강, 증거, 여리고, 폭삭, 죄, 분별력, 정복, 정착, 갈래, 지체, 도피성. 지난주에 비해서 두 개가 더 늘어네요. 뭐예요? 지체와 도피성. 자, 누가 지체예어요? 일곱지파. 맞아요. 일곱지파가 지체예잖아요. 지체한 두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불평. 맞아요, 불평.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아니람. 아니람. 그렇죠. 불평과 아니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체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배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물 주셨잖아요. 어떤 선물? 도피성. 도피성 주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손 내보세요. 제발 따라서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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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성. 도피성. 왜 이렇게 잘하세요? 두 개만 하니까. 두 개만 하니까. 도피성.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모션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수와 두 가지 명령. 붉은 줄. 요단강. 증거. 여리고. 폭산. 죄. 분별력. 정보. 정차. 갈렙. 지체. 도피성. 잘하셨어. 잘하셨어. 조금 길어지니까 벌써 자신감이 없죠? 그러나 다른 거 없어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아니라 반복이에요. 반복. 꾸준함. 그렇죠? 꾸준함. 반복. 저처럼 같이 한번 천천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와 두 가지 명령. 붉은 줄. 요단강. 증거. 여리고. 폭산. 죄. 분별력. 정보. 정차. 갈렙. 지체. 도피성. 도피성.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디 가셔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고속치지 마시고. 그렇지. 이렇게 여수와 그 모션 이걸 따라하다 보면 치매 예방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이 정말 딱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모션 가운데 중요한 건 지체입니다.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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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두 가지. 여기 하나는 뭐예요? 불안. 그다음에 아니. 아니라. 이게 지체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지체하게 만드는 게 불평이 있잖아요. 아니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잘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뭐예요? 도피성. 그렇죠. 구약은 6개의 도피성이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 아멘. 이 모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만들죠. 그런데요. 제가 만들죠.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요. 이거 하면 막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이트에도 제가 올려드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시티에서 두라노 성경교실 사이트에 오시면 제가 모션한 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떡합니까? 계속 보면서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모션을 보면서 반복하다 보면요. 요소와 24장은요. 정말 멋지게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13강을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는 길지만 그러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문제는 해당이 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가장 큰 적은 불평함과 안일함이다. 그렇죠? 불평함과 안일함은 지체의 요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도피서입니다. 이게 중요해진 거죠. 아멘.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게시의 발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벌써 우리가 요소와 완전정보 13번째 시간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15장부터 20장까지 6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 앞부분은 다 내용들이 대동소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불평, 네 속에 있는 안일함. 어떻게 하든지 뛰어넘어야지. 뛰어넘으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 믿음과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승민 목사의 우리 요소와 완전정보 13번째 시간 13강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14강인데요. 이제 다음 주 성경은요. 여러분이 요소와 22장을 읽고 오시는 거예요. 21장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레위지파 다룰 때 이미 제가 했기 때문에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22장 꼭 읽고 오시면요. 다음 주에도 어쩌면요. 우리 패널들과 함께 더 멋진 강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믿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신나는 모습으로. 유쾌상쾌 통쾌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